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신혜 주윤주 신혜 주윤주 노란다 이 하얀의 모자 쓰고 오 멋있다 호루라를 닦고 와 군대로 튀는게 저는 조개했습니다 빨간버졌어 목소리 잘 어울려 목소리 잘 어울려 아 진짜? 네 아 이쪽으로 아 군무가 어떻게 돼요? 1.9요 저 5월 한 달 좀 줘야지 이 작곡 이 작곡에서 아예 호수 1.5 2.3 2.5 2.5 2.4 2.5 이거 안 봤어요? 한적이 편당하게 손에다가 가지고 이렇게 연기에서 누구 같아요? 딱 간지옵니다 하나, 둘, 셋, 둘, 셋 에이! 버텨! 우리 도저개 나오게 한 번 웃어볼까요? 도저개 나오게 Studying 가슴 나한테 주인 많이 들어도 될까요? 이거 오늘 촬영 굉장히 즐거웠습니다. 편안하게 해주셔서 편안한 환경에서 최대한 즐겼던 것 같아요. 좀 친해지게 되신 것 같아요? 네, 상영이랑 같이 찍었는데 상영이 말고도 제홍이랑 그리고 주승열이랑 더 친해져야 하고 친해지고 싶고 그리고 오늘 같이 찍은 상영이도 편하게 해줘서 굉장히 편하게 잘 찍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